양주 왕실 축제가 27일 태조 이성계의 마음의 안식처로 불린 회암사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태조 이성계 조선의 봄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가 행렬을 시작으로 딜라이브 우리 디지털 OTT 방송의 착한 콘서트와 조선 왕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축제 당일 오전에는 덕정역 앞에서 회암사지까지 약 4km 구간에서 왕의 행차 모습을 재현합니다. 한편 회암사지는 조선 초 최대의 왕실 사찰로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준 뒤 수도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